정보 처리의 고속화를 가져온 반도체 산업사의 세 번째 이야기 모바일 시대의 주역이 된 반도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반도체 발전으로 컴퓨터 이후에는 모바일 반도체 혁신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휴대용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보다 가볍고 안정적인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메모리가 바로 삼성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을 지어버리는 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인증서처럼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중 비휘발성 메모리인데요 작은 크기의 반도체지만 휴대용 기기 내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USB도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죠? 네, 맞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의 대중화가 시작되는데요 또 컴퓨터 앞면에도 USB 포트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쉽게 USB 제품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USB 메모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USB가 인기를 끌면서 목에 걸거나 휴대폰 줄에 매달은 제품들이 유행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데 이 USB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휘발성 메모리의 기능까지 한 번에 되는 반도체도 개발해졌죠? 바로 2004년 개발된 퓨전 메모리인데요 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인 S램과 비휘발성 메모리인 랜드 플래시를 하나로 집적하여 개발한 반도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와 로직을 하나의 칩에 집적하고 시스템 사양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면서 랜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로 양분되던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퓨전 메모리 등 성능이 좋은 휴대용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휴대용 기기의 보급과 발전이 과속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폰 안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반도체 기술로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지 센서, 멀티칩 패키지, 마이크로 SD 카드 등 다양한 반도체가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가능케 합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전시된 칩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네, 빛을 인식해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인데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모바일 제품으로 고해상도 촬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LPDDR이라는 메모리 칩으로 크기와 소비 전력은 최소화하고 정보는 빠르게 처리하는 반도체인데요 LPDDR5는 1초에 약 44GB, 풀 HD급 영화 9편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존 메모리 카드의 4분의 1 크기인 마이크로 SD 카드네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철회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소형 모바일 제품에 사용되는 확장형 메모리 카드입니다 다음에 EMCP는 내장형 멀티칩 패키지로 두 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하나로 묶어 공간을 전략한 모바일 솔루션인데요 두 개의 칩은 퓨전 메모리와 같은 기능을 하고 크기가 작아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에 사용됩니다 이 MMC는 모바일 제품 내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비휘발성 메모리죠? 네, 내장형 멀티미디어 카드인데요 해당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빠른 연산이 가능해져 동영상 촬영, 게임, 파일 전송 등 멀티태스킹을 빠른 속도로 실행시켜줍니다 네, 마지막은 모바일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죠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개발한 모바일용 AP, 바로 엑시노스인데요 엑시노스는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비전력은 낮춘 제품으로 현재 삼성 모바일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적인 반도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3D VNAND 플래시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3차원 수직구조 반도체로 세계에서 처음 개발된 형태입니다 2020년에는 6세대 VNAND 양산에 성공하며 속도와 전력 효율을 더욱 높였고요 EUFS는 초고속, 고용량, 초속형 메모리 반도체로 100GB의 데이터를 새 스마트폰의 약 1분 30초에 옮기는 저장 속도를 가집니다 이 밖에도 고용량, 고성능으로 저장 매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용 SSD 등 다양한 반도체가 국내에서 개발되면서 반도체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놀라운 반도체 혁신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반도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바꿔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저장하고 빠르게 꺼내보고 인터넷 영화 감상, 게임 등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누리게 된 시대 이 모든 것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작게 정보처리의 고속화를 이뤄낸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발전 과정과 천난 기술을 향한 기업들의 노력을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